V-I-R-V-R-U-S 바로 보질 못해 그래 그라면 그 다음은 부담은 줄이고 내 속에 비춰진 건 내게 다 보여줄게 보여줄래? 이제 내 얘기를 들려줘 차례 또 이어지는 민호의 기극을 기울여주길 바래 아참 우리 얘기를 듣기 전에 주의 사항은 항상 열린 가슴으로 느껴주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해지고 귀를 열고 들어 V-I-R-U-S 첫 번째 이야기들 Pardon me V-I-R-U-S Pardon me V-I-R-U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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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don me V-I-R-U-S 이해하기 무리한 드디어 경두과에서 레인은 주저우이는 돋보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내 패턴의 내 뭐라는 사람인 일을 내뱉기 전에 한 번씩 더 생각해 했지 역시 내뱉지 못한 말들도 많아 그 억지로 되겠지 그 적된 거짓도 많았지 사람들의 맘속에 들리게 내 얘기할래 내가 내린 결론은 내로들어 욕은 욕답 했어야 할 때 쓰고는 제대로 꾸짖더라 무슨 이렇게 말하면 리스 가득해 누구씨 있더라 이번엔 이러시래 사람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미만은 시간동안 내 기가 그 뿔이겠어 리스 인마패풍 빈트먹은 기품 이띄지않이띵 이것은 아직 박원 집중하지둘 참으려 아주 상큼한 그 과정까지 가면 끝이 괜찮을걸 바이러스 집중하지 않으면 미만의 리듬 판든이 미리믹 미리믹 판든이 바이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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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믹 우리만의 리듬 이어주는 우리도 미니 뭐 변하는 것 저는 바이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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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드 회 20 3 감사합니다.